대만은 체제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만은 이번에 루마니아를 보셨지 않습니까 대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김덕영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대만에서 배워야 될 몇 가지 것들 다음 달 중순 취재 목적으로 대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진핑 독재 체제가 들어선 이후 중국 공상당의 대만 침략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대만의 정치인과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대만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노력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취재를 목적 을 한 예행이지만 현재 우리가 취한 상황과 근본에서는 다를 게 없다는 점에서 마음이 그리 가볍지만 않습니다 내부 사정이야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만은 중국 공상당의 기생 에서 이익을 얻거나 내부에서 적들과 내통하려는 세력들은 상당히 제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의 적들이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성행한 거죠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중국에 줄을 대가지고 일가의 호의호식을 꾀하는 세력들이 많았고 그것은 한군의 피 속에 맹맹히 흐르는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친북 친중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정권을 경험한 우리에게 대만의 행보는 파산지석처럼 배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만에 관한 리서치를 하는 가운데 얼마 전 한 대만 출신의 기업인에 관한 놀라운 소식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차오싱청 대만에서 반도체 사업을 최초로 시작했던 기업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만 반도체 대부가 싱가포르 국적을 버리고 대만 국적으로 해보겠다 대만 tsmc 공동창업자이자 반도체 대부를 손꼽히는 차오싱청 전 회장이 싱가포르 국적을 포기하고 대만 국적으로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는 단지 국적 해보에 거치지 않고 중공에 맞서 대만의 국방력과 방공전선을 강화하기 위해서 30억 달러 약 1260억 원의 자금을 기부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좌우의 눈치를 보며 이것도 저것도 아닌 행보를 보이는 것에 비하면 정말 놀라운 실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금이 대만 지역 방위를 위한 민간인 사병 30만 명을 양성하고 정부금과 협력해 3년 내 300만 명의 흑곰 용사를 양성할 계획을 합니다 흑곰은 대만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국 공상당은 21세기에 들어서 전량 외교 즉 늑대 전사 외교를 포방했습니다 이전에 합리적 사고를 기반한 등 샤오핑의 도광 향해 신의 능력을 숨기고 어둠 속에서 감춘 다는 전략과 달리 집단적인 전투를 강조하는 호전적인 외교 방식입니다 대만의 흑곰 용사는 바로 중공의 늑대 전사에 맞서기 위한 강력한 방공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오 회장은 용감한 대만인들과 함께 하고 중공 침략에 대항하여 국도를 수호하겠다 미국처럼 대만이 자유의 땅이 되고 용감한 자의 고향이 돼야 된다고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국적 회복 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중국 공상당도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 환구신보는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침공하면 대만 독립 분자를 싸그려 엎셔버릴 거라고 했고 지난 5월 주 프랑스 중국대사 중국이 대만을 통입한 이후에 대만인을 재교육 할 것이라면서 중공의 재교육은 대만인을 계속 고문하고 괴롭혀서 그들 앞에 복종하고 감히 저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좌익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좌파가 아닙니다 그냥 좌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들과 여러분들 중국과 여러분들 어떻게 손을 잡고 어떻게 이런 대한민국을 요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단 중에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인 수단이 뭡니까 선거를 도덕질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도덕질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은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4년 총선과 2026년의 대선에서 패배할 겁니다 그리고 좌익들이 다시 정권을 장악할 겁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선거를 얼마든지 표를 만드는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완전히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포획된 겁니다 특정 지역과 특정 노동잔체 출신들로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니까 죽고 사는 문제를 그냥 덮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변국들과의 공생보다 폭압적인 전제의 완정을 세우는 시진핑 체제에 대해서 이미 전 세계인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대만의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행보는 우리와 사뭇 달라 놀랍기도 합니다 우리는 뭐 여러분들 국기 들고나서 환영하겠죠 총 안 들 겁니다 과연 대만의 차후 회장처럼 방공방중의 가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업인이 대한민국 안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시민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차후 회장은 말합니다 이미 중국 공상당의 늑대 전사 외교는 자유식의 곳곳에 해모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만의 기술과 군, 민의 합력이 강화되고 미국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대만은 반드시 침략자를 물리칠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매우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부럽기까지 합니다 국제관계에서 역시 사람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어려울 때 힘을 모아준 친구 골목길 깡패들에 맞서 당당하게 맞서 싸우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굴종의 삶을 버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와 독립을 향한 대만의 행보는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공목길 깡패들에 맞서서 당당하게 맞서 싸우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굴종의 삶을 버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가운데 몇 퍼센트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국의 지도청 가운데서 불의와 불법과 맞서 싸우려는 의지를 가진 인간들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걸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용감한 수문장 호라티우스가 외칩니다 오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언젠가 죽음은 찾아오는 법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것보다 더 훌륭한 죽음이 어디 있으랴 조상들의 뼈를 묻은 이 땅을 위하여 그분들이 모시던 신들의 성전을 위하여 죽기로 싸웁시다 이런 내용이겠죠 로마의 신 호라티우스 쓴 고대 로마의 노래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로마는 세계를 재패했을 것입니다 그 절규가 더욱 가슴에 절질하게 다가오는 하루입니다 저는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하면서 한국사회 부패상도 목격했지만 한국인들이 정신이 완전히 와해가 됐구나 옳은 것 아름다운 것 정의로운 것 올바른 것을 위해서 싸울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싸울 기계도 없고 싸울 결기도 없고 싸울 결의도 없고 싸울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복원이 참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다들 어마어마한 이런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겁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이런 그 어마어마한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계산줄을 튕기고 침묵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 된 거죠 세상은 낭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낭만으로 하지만 자기 체제를 지킬 의지가 없는 국민들이라는 거죠 자기 체제를 지킬 의지가 없는 지도자들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